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종목상담 그리고 업종분석방송 진행한 날이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방송하기 전에 미리 공지도 좀 올렸는데 가능하면 제가 제 일정이 없는 한 적혀있는 대로 다 하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요일 날 시간 되시면 11시에 들어오시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기본적인 방송도 하는 건 하겠습니다만 오후 9시부터 온라인 트레이닝센터 운영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물론 해외선물로 트레이닝 하는 거고 제가 현재는 모의투자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사야 되는지 뭐 때문에 팔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니까 선물 나 필요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주식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선물하고 주식하고 매매에 있어서 주식의 공매도처럼 매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매매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트레이닝센터 온라인 트레이닝센터 무료입니다. 무료 한 2시간씩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한 100만원 이상 110만원씩 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절대로 무료로 다 말씀드릴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많으니까 간단하게 안내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죠. 자 닥터케이라고 유튜브에서 쳐도 됩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때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유튜브에서 닥터케이치봐라 이러면 딱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할 때 제가 아 목록 재생 목록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기 어저께 노래했던 거 일단 재생 목록 이야기부터 하고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닥터케이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3일 연속 수익 중입니다. 얼마 정도 수익이더라? 그거 나중에 챙겨보고요. 100, 120만원 좀 되나? 그리고 닥터케이의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닥터케이의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셀티루엔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에게 책임진다. 그 다음에 종목 상담은 여기다 올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했던 거 저는 전부 다 올려놨거든요. 여기 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지 39일 동안의 매매 내역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빼고 편집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 간단하게 수익 공개도 돼 있고요. 수익 공개가 여기 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식 기초 강의 아까 피보나치 잘 모르겠던데 하면 여기 클릭해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셔서 처음부터 쭉 한번 다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왜냐하면 주식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관심종목 닥터케이 뭐 어떻게 만들어놨던데 처음 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좀 헷갈리시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HTS 설정 어떻게 하느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나 진짜 손절이 잘 안되던데 하면 손절과 홀딩 이거 보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여기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최근에 해외시장과 커플링 된다 했습니까? 디커플링 된다 했습니까? 아 그게 무슨 말이지? 자 동조되고 있는 건 커플링 자 지금은 동조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럼 디커플링이라 그럽니다. 아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동재생 기능이 있으니까 드라마 보시듯이 편하 일단은 편안하게 쭉 보시고 나중에 메모하실 분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닥터케이가 해운대 버스킹 했어요. 여기 보시면 군대 팁을 어떤 분이 10만원을 주고 가셨어요. 10만원. 이야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진짠가 싶어서 콜센터 번호가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진짜예요. 진짜. 어제 12만 천원 어저께 팁 받았어요. 이야 나중에 주식만 보면 머리 아프실 때 한번 노래 부르는 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24 부터 먼저 하죠. 우우 뭐라고 하실지 보락 보고 왔는데 안 보입니다. 뭐라 하실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하죠. 자 그러면 카페 24 김은혜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신태섭님이 보락 말씀하셨는데 카페 24는 당장은 접근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닥터케이 여기 관심 종목에 올려놨는데 벌써 올려놨거든요. 벌써 고점이다. 접근하지 말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나 신규 접근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좀 길게 놓고 보죠. 그러면 자 길게 놓고 보면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 얼마입니까? 3천원부터 지금 19만 2천원니까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계산 안 됩니다. 회계 회계 전문 몇 퍼센트 그가 빨리 계산해 주세요. 지우 자 여기 천원에서 자 19만 2천원 올랐어요. 몇 배입니까? 이야 잠깐만 진짜 계산 안 되네. 180배 올랐습니까? 몇 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래서 따라가기 부담스럽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예전에 말씀드릴땐 추세 좋고 이런 눌림목 줄 때 관심있게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제 관심종목이 있었고 꾸준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접근금지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긴 했는데 일단 지지저항선을 간단하게 그어보면 자 매수 포인트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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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매수하기 힘들어요. 여기 정도 여기도 진짜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걸 뚫고 올라갔으니 더 힘든데 자 그럼 이 저항을 이렇게 저항받던 거를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로 바뀝니다. 14만 7천원은 지지될 가능성 높아요. 12배 아 회계팀이 12배라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 산수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자 박스권 정도로는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접근하고 싶으면 14만 7천원 정도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접근한 게 뭐라고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보다 신세계가 더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봐왔거든요. 와 끝내주기 가네. 그런데 접근할 타이밍 별로 없어. 여기하고 여기 정도. 그리고 손만 빨고 있는데 자 언제 그러면 사야 되느냐? 이렇게 강한 추출세로 가는 종목은 잘 안 죽어요. 한 번에 한 번은 리바운드 나오거든요. 여기서 리바운드 나올 거 먹으러 들어간 겁니다. 4 이랬습니다. 4 개인채팅방 회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도 권유합니다. 본인들 책임하여서 지우 샀잖아. 지금 농심하고 두 개 여기서 저는 방송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렸고 어저께 4 재밌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데 취직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요? 자 카페24도 자 이렇게 지지권으로 늘려주면 14만 7천원 정도까지 늘려주면 아 접근해 볼 수 있으나 지금은 접근하지 말자. 너무 곧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자 이게서 SK하이닉스도 제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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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밀고 여기서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시그널 드렸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여기 단기 저항권입니다. 쫓아가지 마시고요. 물론 강하게 추구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응을 할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겁니다. 두세 개 밑으로 밀리면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밀리면 절반 매도 그리고 여기 8만 6천원 오면 다시 절반 매수 강하게 장대 은봉 밀리면 다 팔아. 일단 절반 매수 매도는 하고 강하게 밀리면 그 다음에 눌림목 좀 더 기다리고 빨리 안 기다립니다. 적당하게 눌리면 위에서 절반 팔은 거 그 다음에 양봉 보이면 절반 다시 매수 그게 아니고 강하게 뻥 치고 간다.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팔 필요 없는 겁니다. 홀딩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은봉이나 윗골이 달리면 차익 실현 카페 24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눌릴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푸드 신규 진입 보고 있는 거고 보라 그래 그러면 옥상도 부담되는데 맞는지 틀린지 본인 생각하고 한번 그건 정답은 없으니까 그죠? 보라 해보죠. 3, 2, 7, 8 잘해야 되네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좀 들어가서 방송 듣고 하면 될 텐데 왜 시청은 2,000조회가 막 올라오고 하는데 왜 방송 참여를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3,278원 3,278원 대략 여기를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샀다. 이야 자 답해 보십시오. 자 이거 분석 지 눈이 머리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자 먼저 그걸 남기세요. 먼저 무슨 이론을 하나 적용하면서 이거 별론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할 겁니다. 자 채팅 딜레이 있으니까 자 이것은 먼저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프린트 스크린에서 설명드립니다. 아주 도움되거든요. 자 앞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늦게 들으셔서 안 보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엘리어트 파동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무슨 종목 말씀드렸더라? GS건설 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이거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5파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1 2 크게 3 4 5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세부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도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그래서 1 2 3 여기가 2입니다. 그 다음 4 5파 5파 끝나면 뭐라고요? A B C로 밀릴 수 있어요. 아 C가 너무 커졌다. 잠깐만요. C 로 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포인트가 여기서 따라가지 마라가 포인트라고 제가 분명히 방송에 올려놨거든요. 그 방송 못 봤기 때문에 접근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파동이 1 2 3 4 5로 완성되고 나면 여기서 따라가지 마라. 잘못하면 A B C로 하락목표치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하락목표치도 어떻게 적용하는가? 여기서 여기만 같이 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만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뒤프리 파동을 따라가지 마라. 그거 적용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분석 그래서 자 첫 번째로는 그렇구요. 그리고 자 이거 진우님 빨리 답하세요. 이거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3이지 않습니까? 3 4 자 뭐냐 목표치 달성할 만큼 달성한 종목 꼭대기에서 밀리면 청산해라 했습니다. 차익 실현 자 그럼 계산해보죠. 여기가 중요 상승 포인트니까 여기네 1136원 그리고 3270원 정도니까 자 대략 2000원 1900원 정도 빠졌죠? 아 올랐죠? 1900원 여기가 1900원 만큼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1900원 더하면 됩니다. 1900원 더하면 5100원 아닙니까? 5100원이면 자 4700원이니까 자 목표치 조금 더 남았으나 자 400원 빼게 되면 한 90% 목표치 다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치고 가야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깨진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인데 매수 포인트가 자 여기 여기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데 만약에 여기 샀다 치면 여기 가면 팔아야 돼요. 안 팔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특히 갭 상승 한 번 갭 상승 두 번 갭으로 여기서 시작했으면 점상한가로 쭉 가든지 이 상한가가 갔는지 어떤지 내가 한번 볼게요. 일단 상한가 갔었네. 그죠? 상한가 갔었으면 쭉 가야 돼. 쭉 예? 그래야 계속 더 갈 수 있는데 점상한가 처음 갔잖아요. 점상한가 시쪽가가 29.93이니까 점상한가 갔는데 밑으로 확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팔아야 돼요. 팔아. 자 진우님 잘 보세요. 이거 진우님 이거 와신 상담 해야 됩니다. 자 셀 그거 뭐야 HLB 잘 사가지고 따블난 거 많이 토해냈잖아요. 지금 30% 이상 토해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팔아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너무 고점에서 좀 잡았다. 자 오를 만큼 폭등했다. 자 여기 천원이 언제 했는가 하면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 딱 지났는데 천원에서 지금 4,700원이니까 대략 3배하고도 3배보다 3.7배 올랐지 않습니까? 대략 그래서 오를 만큼 올랐다. 그리고 파동이 굉장히 지주분하다. 급등주다. 그래서 신태성님의 스타일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런 저가주 많이 건드리신다. 맞죠? 앞에 분석했던 것도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흥아 흥아 해운인가 질문하셨죠? 맞으면 1번 그것도 800원인가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 자 너무 저가주 하지 마시라 물론 접근했을 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 이거 분석 보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 차트에서 일단 다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자 화학 관련주다. 그래서 너무 꼭대기에서 좀 잡았다. 꺼풀이 파동에 뒤풀이 파동에 걸릴 수 있다. 그러면 밑으로 손실날 수 있다. 맞다 그랬죠? 흥아 해운 왜요? 열받지 마시고요. 흥아 해운 빠져서 열받습니까? 안 봤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봅시다. 이렇게 자 지속적으로 피드백 드립니다. 피드백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 아니고 기억력 좀 있거든요. 닥터K 머리 그래 안 나쁩니다. 800원을 샀으니까 박살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그러면 좋다. 800원을 샀으면 여기서 예를 들어 샀으면 이것까지는 0인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장기 병상 하나 빼고 위에 딱 놔놓고 다 깔아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뭘 잘못했습니까? 살 수 있는데 100% 다 올라갑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닥터K가 셀트리온 삼형제 이야기 자꾸 했던 게 그런 겁니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 올라간 것도 확인해야 되고 위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살 때는 여기를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가 있었어야 돼요. 7천 아 760원 빵 깨지는데 손절 안 하면 안 되지 밑으로 쫙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척가주하지 마시라. 앞으로 가능하면 직장인이십니까? 아니면 전업이십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에 따라 분석이 또 달라집니다. 직장인이시면 더더욱 이런 정보 하시면 안됩니다. 우와 점상하니까 예 해놓고 외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위에서 누가 부르든지 해가지고 잠깐 결제 받고 하니까 팍 깨집니다. 진짜 미치거든요. 제가 방송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해놨습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좀 그러지 말아 하는데 맨날 급등하고 급나가고 이런 것만 하는데 개별주만 하는데 그것도 꼭 최고 꼭대기에서만 꼭 사요. 친구야 제발 그런거 하지 마라. 외근 갔다 오면 니 외근 하잖아. 외근 못 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거 하는데 이러면 그래야 된다 하면서 지금 엄청 물려있습니다. 매천만 물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그러면 분석 좀 하자면요.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설명을 길게 하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덕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실 때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설득이 되시고 수긍이 되시면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지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여기 강한 장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수 시점보다 지금 빠졌네요. 지금 백은 딱 백은 아니 잠깐만 매수 딱 시점이네 거의 그죠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상관없겠으나 밑으로 빠지면 2873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평선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밑으로 빠져도 좀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데 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모양이 그래서 같은 가격 내지는 앞전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같은 2800원이라 하더라도 여기 2800원하고 여기 2800원하고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여기 2800원하고 여기 2800원하고 아주 다르다구요. 이해되시죠? 여기 2800원하고 여기 2800원하고 다르다구요. 가격은 같은데 여기는 살만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밀리는게 너무 세면 접근 패스하는겁니다. 패스 모양은 되잖아요. 21도 인근 그리고 돌파됐던 고점 라인의 지지권이니까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앞에 상을 잘 봐야 된다. 앞에 상 끝내주게 갔다가 끝내주게 다 밀려버리면 별로다. 일단은 그래서 접근을 좀 안 하시는게 이제 좋죠. 막 지나가서 말하는게 아니라 아마 이러한 종목이 제가 설명할 때 삼성바이오로지스하고 설명할 때 그랬을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 아니네요. HLB 말씀드릴때 그랬습니다. 딱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렇게 대박 오르고 여기서 빡겨지는데 접근검지입니다. 여기 20몇% 빠졌거든요. 20몇%입니까? 17%입니까? 한번 봅시다. 17%네. 자 여기서 양봉 쓴다 해도 따라가지 마세요. 위험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네 뭐 틀릴 수도 있죠. 아 틀릴 수도 있는게 아니라 안 샀기 때문에 올라간거 못먹었긴 했는데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기서 20몇% 빠졌어요. 22% 자 진우님이 이런데 이런데서 못팔았지 않습니까? 7만원에 사가지고 다토해내서 10만원에 팔았어요. 10만원에 매도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10만원 오면 제가 사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사라고 안 할 것 같습니다. 10만원 가도 여러분 사십시오. 안합니다. 왜? 여기 앞에가 모양이 너무 안좋아요.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양이 너무 세게 빠지면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평선들 60일도 돌려내고 커브거리면서 20일 꼬꾸라지기고 있고 올라가 봐야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금지라고 계속 이야기 드립니다. 모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당히 올라갔을 때 3540원 되구요. 선화님 반갑습니다. 카톡방 있습니다. 진우님이 제가 며칠 전에 모셨습니다. 진우님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안하시면 절대 초대 안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자기 카톡방 제발 두루라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 딱 끌어놨습니다. 아무나 안 들려 보내드립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사람이 같이 시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방송 주춤할 뻔했어요. 그때 주춤했으면 이만큼 안 됐을 겁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 그때 한 300분인가 200몇 분이었어요. 자 세이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방송 시작할 때쯤인가 방송 끝나고 잠깐 말씀드렸어요. 사실 방송 안 하려고 그랬다. 근데 세이님 들어와서 제가 방송 오늘 켜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패스하고요. 그러고 있다가 마음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방송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하루인가 이틀은 쉬었어요. 중간에 좀 공백이 있는 날이 좀 있을 겁니다. 세이님이 댓글을 센스있게 또 날렸어요. 날려주시더라고요. 케이님 방송 안 하시는지요? 이렇게 아 방송 안 하시는지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새벽에 새벽에 공부하시는 분들 제법 있거든요. 저한테 댓글 2시에도 댓글 다는 분 계시고 4시에도 다는 분 계십니다. 밤새워 공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제가 좀 도움되겠다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고 하니 제가 그때 마음 잡고 좀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구독자가 확 늘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 덕이 상당히 큽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진우님은 지금 저 모의투자 하고 있는데 실시간 매매처럼 하게 만들고 있어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깨지면 물론 깨질 수 있죠. 깨질 수 있는데 제대로 하면서 깨지는 거 용인이 되는데 모의투자 연습하는 거라고 적당하니 하면 그거 연습 절대 안 되거든요. 긴장감 제법 있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이 하니까 그리고 9시에 맨날 들어오세요. 밤에 낮에도 계속 방송 들어오시고요. 참 그래서 더욱더 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서로 시너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공부하시면 밑에 댓글 남기라는 겁니다. 열심히 보고 계시네. 신태섭님은 공개방송에서 거의 계속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생방송 1순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제가 방송 잠깐 중단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방송시간 30분 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한번 끊고 갑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꼭 하시고요. SNS로 페이스북 페이스북 이라든지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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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에서 계속 됩니다.